네 여러분 먼저 인사 드릴께요 둘 셋 잘한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우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네 열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우와 저 끝에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오마이걸 곡을 듣고 많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다음에 준비한 곡이 있잖아요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더 다음에 준비한 곡은요 이즈돈 열기를 더욱 힘이게 해줄 불꽃놀이라는 곡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아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소리 지르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우리 둘 셋 한번 다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너무 좋죠? 역시 되게 크네요 그러면 다음 곡 불꽃놀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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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더 더 더 즐겁게 해드릴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셨나요? 네 오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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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처음으로 1위를 했던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오우 맞아요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비밀정원입니다 네 마음껏 즐겨주세요 네 네 그전에 저희가 물을 조금 한 모금 사고 봐도 될까요 여러분? 비밀정원이 또 높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목을 축여야 돼요 네 양쪽에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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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뒷분들까지 아주 꽉 찌리신데요 네 네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또 그럼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네 어 네 저희가 8월 5일에 컴백을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마음으로 번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번지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네 자 또 비밀정원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저희 노래 부르는 곡을 준비했는데 류어럴드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직 어떤 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듣고 여러분도 기억 중에 오래오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류어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